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종목일 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펀드멘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니까요. 그래서 오는 7일이죠. 이번 주인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게 어떤 상승의 어떤 총매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증권과 컨센서스를 정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매출이 75조 2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3조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각각 15%, 30% 이상 이렇게 높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급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이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보다는 사실 감소한 건 맞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70조 원을 넘어선 적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런 거를 연결해 보면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의 매출이 1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조 원을 예측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137%나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적 자체는 좋고 지금 반도체에도 그렇게 예상보다 꺾이지 않은 상태가 반영이 됐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또 시장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로 보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항상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워낙 주가가 지지부진, 박스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긍정적인 얘기부터 좀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지금 주가가 안 되는 이유는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만의 TSMC를 이기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였는데 수율이 대만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갤럭시 S22의 GOS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니까 이거는 다 커버업이 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있는가 반면에 최근에는 좀 유진증권에서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9만 3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의 물음표가 좀 달리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그리고 GOS 이슈를 보면은 이 GOS 이슈만 해도 시장에 굉장히 신뢰도에 타격을 미치는 그런 이슈였다. 좀 이렇게 지금 리포트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이나 주요국들이 기존에는 아시아의 파운드리를 많이 의존해 왔었는데 그 전략이 수정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도권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그런 뷰가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적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전망처럼 파운드리나 이 GOS 이슈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박스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인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아는 일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도 저는 볼 수 있는 게 증권회사가 목표 가격을 하향하면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